이 표현 꼭 외우자 인칭 대명사 오랜만이야 저기요 부하오이스 너 셔오밍 맞지 니시 셔오밍바 오랜만이야 하오쥬 부짐 오랜만이야 하오쥬 부짐 여기가 도서관인가요? 여기가 도서관인가요? 여기가 도서관인가요? 나머 그것들은 제 공책입니다 그것들은 제 공책입니다 이것들은 뭐예요? 이것들은 제 책입니다 이것들은 제 책입니다 이것들은 제 책입니다 여기가 도서관인가요? 저기요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? 화장실은 저쪽에 있습니다 화장실은 저쪽에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즈쥬쥬쥬쥬쥬쥬